퀴 레츠 고 키울 쩜 몬스터즈 어이구 이새끼가 칼을 형한테 아니 너 새로운 기술을 얻은거니? 이게 뭐야 어 갑자기 페이드아웃되면서 그 이후로 30년 뒤 매그니토가 되었다 못들어가여지? 못들어가여지? 예 그래서 퍼포먼스 너는 아직도 필요하다고 그래 하나 줘 예 여기 그냥 남아있어 여기 있는 새끼들은 맨날 나한테서 돈 뜯어가 거의 다. 거의 다. 워호호! 무슨! 죽을래. 내가 말하지 못해. 마디마리나? 우리... 리비아. 님디라이. 너와 함께? 아니요. 하지만... 음... 너가 갑자기 벗으면 안 된다. 님디라이. 연극을 하나 상연하고 싶습니다. 게임을 원해. 알겠어. 그리고 두두의 관심이 더 좋아해? 사실 프리셀라. 그녀는 그녀가 끝냈어. 그녀는 그녀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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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개같은 게임... 이제는 내가... 연극까지 홍보해야 돼... 아... 이 개게임 사람 죽이고 몬스터 죽이는 게임이 아니었어... 아... 아... 찌라샤 알바 해야 돼... 아... 아... 안 내인들은 무슨 일로 필요한가요? 안 내인들은 무슨 일로 필요한가요? 양산이 아티스트. 그녀의 생활이, 그녀의 생활이, 한 명의 집을 모여야 돼. 나는 내가 한번... 한 명의 집을 모여야 돼... 안 내인들은 무슨 일로 필요한가요? 야... 하늘, 토마토, 아... 좌우, 알아요. 용역 3. 와일드 헌트 용역 3. 와일드 헌트 용역 3. 와일드 헌트 용역 1. 와일드 헌트 와일드 헌트 아일드 헌트 야야야야 물에 왜 들어가 아우 근데 물 들어가니까 시원한 느낌 난다 야 아 놀러가고 싶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모여가고 얼른 놀러갈까요? 다같이? 정모 한번 할까? 아 아니다 이럴 술 처먹고 막 지랄할까봐 안되겠다 아니 다 필요없고 거기 개호영 오는 순간 그냥 게임 끝나요 아주 꼴 베기 싫어지지 개호영이라고 제 방송 열혈팬이 하나 있는데 아주 어렸을때부터 제 방송을 본 골수팬이에요 열혈 지금 3등인 4등인가 그런데 얼마나 관종이냐면은 군대에 있으면서 지 여자친구는 가족한테 전화할 것이지 저한테 맨날 전화해가지고 심심하니까 전화 좀 받아달라고 이래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군대에서 전화 오는거 봤는데 그 친구 전화 차단했어요 금방 전화한 공의 공정 조그라는 공의는 제발 안내원으로 네가 필요하라 안내원으로 네가 필요하라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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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내가 너희와 싸워서 이기면 어때? 우주 둘을 동시에 살아 좋아 니네 둘 모두와 싸우지 아 오케이 하나만 끌어 땡겨야 되는데 오 좋아 하나만 들어온다 어디야 아 굴러지지가 않아 아 아 아 아 140번 난리게 생겼다 아 아 아 내가 제대로 된 친구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는게 맞구만 그래 와서 일하도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러기 위해서 돈 버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러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쓰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살살 돈 내고 맞고 판막도 못하고 처 맞기만 하고 이거 가상 아니야 이거 실제야 이건 현실이야 너희가 내 나라야 연쇄 알바 거대 몸 있죠 용도 있던데 용도 있던데 Y번 엄청 큰가 도이새끼들 왜 폐사했어 아 폐사한게 아니고 길에서 낮잠 자는구나 아 미친놈들 땅에 와가지고 이곳에 도와서 이런거 오 어 좋은 노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보여줄게 여기 뭐지 여기서 뭘 찾으세요 퍼핀스를 찾고 있겠다 그런거 우리 코인이예요 베넘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또 다른 너희를 위한 일이 있어 어 그건 불가능할 것 같다 교수님은 흥미로워 조각칼로 그녀의 길을 동그랗게 깎아버린다고요 그녀의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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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버린다고요 내가 패초이를 도와주면 영국을 홍보해줄테니 자 패러 가볼까 그녀의 길을 깎아버린다고요 얘들아 퍼핀스를 가만히 두어라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힝 이런 시뽀 니네가 먼저 시작했다 불붙은 넌 못하 뭐야 칼 왜이래 칼 어디갔어 좋아 영국 홍보 찌라찌라시 알바들 구했고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고딩들 중딩들 찌라시 알바 모집했고 아까 경호업체 갔다 왔고 이제 단장이랑 얘기해야 되겠다 얘네구나 저렇게 해서 홍보하는 거구나 도블러가 도블러에 집중해 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글에 상의가 필요합니다. 누가 위처역을 맞습니까? 누가 이기지? 한 아마터로? 제 첫번째는. 전국에 출입한다고? 난 정말. 오, 당황하자. 좋은 idea.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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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하지만, 그지, 그지, 그지. 그지, 그지. 그럼, 어. 프리실라가 프리실라야. 좋아. 프리실라에게 맡기세요. 프리실라에게 맡기세요. 왕자에는 누굽니까? 두 분의 선택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선택은? 맥심이 낫겠군요. 배역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옳아.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졸탄 내 친구 내 친구 난장인 똥짜로 대기 졸탄 대본 안 외웠는데 대본 안 외웠는데 대본 안 외웠는데 맥심 볼리에르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뭔 뜻이 있는건가 난 간호사라고만 알고 있어가지고 아 여러분 공연 시작합니다 추천 누르고 보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누르고 보세요 어 이 녀석은 이 녀석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 조심해! 그 녀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그 녀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난 추악한 야수를 사냥하는 것 어, 뒤에 배경 바로 바뀌는거 봐봐 저 당시에 빈 프로젝트가 있었나봐 벌써 2막이야 우리의 호스트, fair, and noble 이 날을 이 프린세스의 베드로드 아, 내가 볼 수 없는 녀석을 볼 수 없나 어쩌면 관객들 사이야 혹시 관객들 사이에서 위험한 것과 함께 거기서 산막이야? 내 사랑에ивается 내 사랑의 graves both our love's tender fires also we'd kiss um uh deceitful like liars tonight shall it end be my wife that's my plea our hearts torment over we shall love for centuries 언급이 많은데요 아 아냐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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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저건 어린 사람! 아리, 아리! 저리 그만이네, 하지만 덮러의 선수 그 사reme이긴 한다면 집단, 제가 얘기한다고 말해 손을 날려! 죽어버려! 스톱 스톱 비스트 오마안 티마이 러브 마이 베드로우세 시트 요 블레이드 피어라 덮러 티마이 더 이상한 차이점이 더 이상한 차이점이 더 이상한 차이점이 더 이상한 차이점이 더 이상한 티마이 더 이상한 몬스터 메익스 본심이라는 것을 어.. 보여요 아줌마 옆으로 좀 비켜서요 어.. 보여요 아줌마 옆으로 좀 비켜서요 그가 괴물이 아니라는 거죠 어.. 몬스터 이즈이 whose shape can shift The Witcher is just a true Doppler's friend but you